오, 이렇게 하니까 통할 것 같아, 지금. 일단 요구르트 맛이 되게 세게 나요. 사이다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막걸리 초기의 끝 맛은 나. 축취가 개 오바일 것 같은 느낌? 계곡에서 사이다랑 그 뭐예요. 모르겠네. 생겨가지고 약간 맛있더라고요. 철철철철철철 이런 소음국들. 이런 소음국들 없이. 술이 안 봤는데 취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때려 넣고, 요구르트 조금 더 넣고, 소주 딱 때려 넣은 다음에 호로록 마시면 바로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가볍게. 가벼워? 이게? 가벼운데 완전? 약간 열이 올라왔는데.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후르츠 칵테일 넣고. 후르츠 칵테일. 약간 굳이 화체를 식히지 않고, 여기다가 후르츠 칵테일을 넣는 거예요. 맛으로 따지면 저는 한 4점. 근데 이게 금방 배가 부를 것 같아서 5점 주려고 4점 해줬어요. 점점 색깔이 예뻐지고 있어. 색깔 완전 끝이. 와 이거다. 자. 5점 된 거예요. 5점 5점. 시중에 파는 딸기 소주, 딸기 막걸리. 그런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어색한 사람이야. 맛있다. 맛있다. 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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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륨마로 분위기를 환쾌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이거 인터넷에서 유명한데? 해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웃겨드릴게요. 그분이 즐거워하시죠. 왜 도로로로 하고 있어요. 팔꽁대단이나 유럽팔단이나 어떤 언덕을 오르내리며 잔잔식 하면서 수업 들으러 가면. 이렇게 하니까 통할 것 같아 지금. 다 마셨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별로예요. 레드불의 뒷맛이랑 소주의 뒷맛이 둘 다 썩 좋지는 않잖아요. 약간 밑에 살짝 쓴 맛이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핫식스랑 레드불도. 이게 냉장고에서 딱 꺼냈을 때 맛이 있는데 이게 식은 것만 해도 좀 더. 더. 뭐라고 그래야지. 미지근해지는. 어 미지근해지는. 미지근해지는. 미지근. 다시 다시. 그리고 저는 그게 궁금하죠. 이게 이제 레즈블 같은 거는 잠을 깨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은 잠 오게 하는데 두 개가 만나면 또. 아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아쉬운데. 아쉬운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진짜 궁금했어요. 한대방송곡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피터백에서 살짝. 그 소주 맛이. 약간 향이 나는 그런 맛이에요. 소희는 몇 점? 저는 2점. 난 물려 싫어. 어떡해. 내가 어쩜 좋냐 진짜. 똑같지. 잠시만 잠시만. 다른 사람은 좀 하면 되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게 뭐였죠? 에너자이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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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차도 다시 할게요. 웃음. 맛있는데? 이게 빨대 사이로 그 뭐지? 젤리가 이렇게 서로 올라오는 게 뭔가 느낌이죠. 씹는 맛이죠. 가끔씩 집에서 혼술하고 싶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소주가 정량이냐면. 너무. 싱거워서. 싱겁고. 원래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5조 5억 잔 마셔도 안 취할 것 같다. 나중에 또 헛소리를 짓고 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슬톡톡에다가 푸트채를 넣고 그걸 칵테일이라고 하면 좀 아니잖아요. 이슬톡톡이랑 컵이랑 빨대랑 푸트채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딱 먹으면 그냥 좋을 것 같아. 첫째. 진짜. 진짜. 생각보다 맛없는 칵테일도 많은데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사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취한 기분이라도 내고 싶으시겠네요. 이거 조금이라도 좀 첨가를 해주시면. 그럼 난 사줘. 왜? 발이 너무 맛있다. 발이 두 개였어요. 두 개 넣어주지 그냥. 두 개였으면 넣었죠. 그럼 5점이지. 5점이지. 그럼 5점이지. 5점이지.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H. UBS 1, 3. 10. 10. 11. 12. 13.